7. 셀 레벨 9인데 왜 이렇게 약해? 야 우리도 억제되어 있는 상태야 불욕인데 셀이 크리디 같아 죽으면 셀 불욕 당하나요? 어? 아! 눈뽕! 와 맞어 셀도 태형권 쓸 수 있지 셀이 원래 남의 기술을 흡수하잖아 아 여기 태형권을 에어 와 로비 를 아 아 아 아 로비 어 어? 얘가 뭘 좀 알아본데? 오오 이야 이쁘잖아 십파로보다 이쁜거 같은데? 레드리본군의 연구원 아 이 화동이 모두 레드리본에 지시래 셀 부활한 것도 그렇고 로드실래 이대로 로드실래 로드실래 도둑 로드실래 야 레드리본군 진짜 오랜만이다 원래 이제 드래곤볼 제트전 일반 드래곤볼의 최대 레드리본군이 손오공이 어렸을때 레드리본군하고 많이 싸웠죠 그죠 그게 아직도 있나보네 레드봉 좋아 18호를 부르마 집에 데려가서 치료를 좀 치료가 아니라 술이겠죠? 인조회관이니까 야 저거 기뉴야? 기뉴 특전다이 기뉴야? 기뉴? 체인지라는거 꽤 골 때렸었는데 기뉴가 있네 야 언제적 기뉴냐? 와 기뉴래 기뉴 그거 아니야 이거 몸바꾸기 있는데 손오공이 두꺼비 던져가지고 두꺼비 된 애 아니야 두꺼비 아 나 아네 낙오한 미션이야 기분 나빠 야무씨가 미쳐바지 와 디뉴다 진짜 오랜만이네 디뉴이야 오오 나를 막어 꺼져라 디뉴 태양꽃 기호샷 아아 가자 내려찍기 자아 너에게는 뜨거운 맛을 보여주지 가라 차오쥬 개꿀 차오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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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천진만이 개꿀이네 오 마인부 오오오 세 보인다 마인부 실력에 자신이 있다면 꼭 도전해봅시다 최악의 상대지만 쓰러뜨리면 대량의 검치 왠지 졸라 셀꺼 같아요 최악의 상대는 쓰러뜨리면 경험치를 많이 주네 최악의 상대 오오오 야 이거 실력 발휘 한번 할 때가 됐나본데 오 마인부네 음 얘도 나중에 처음에 나쁜 놈이었다가 착한 놈 됐죠 코코시 오오 오오 소로공이다 여기서 이기면 마인부 얻을수 있는건가 와 여기 여기 조합 좋다 손오공, 베지터, 트랭크스 소사이어인 대표 캐릭터 다 모였네요 하지만 상대가 아직 아 야 이장 이 둘이 역시 또 드래곤볼 하면 이 둘의 싸워내기 쉽지 않거든요 기공포 기공포 아 우공이다 너 우공 너에게도 뜨거운 맛을 보여주지 간다 가라 차오진 오 암마 아니 이 형성이 나의 차오진을 피하다니 차오진 잘가 차오진 꼬노레 아 마인부 얻네요 여기서 저 마인부를 얻네요 여기서 아 아 나라 귀엽게 생겼어 아 나라 귀엽게 생겼어 또 미스터 사탄하고 굉장히 친하죠 부 아 하하 자고있네 설명 기껏 해줬더니 잠 요야 쩔었다 못 알아들어 빠가 빠가야로 빠가야로 부르마 쓰메이 나, 나 완전 좋은 녀석이지 그래, 굉장히 좋은 녀석 근데 왜 그러지? 오 마인보우 필살기로 한 번 봐야겠다 따라란 마인보우 필살기가 뭘까 마인보는 딱히 필살기가 뭔가 떠오르지 않는데 마인보우의 필살기라 일단 뭐 스킬 들어오는거 있나 볼게요 딱히 없다 어 없고 크리링을 빼고 마인보우 여기서 보스전을 가기보다는 어 크리링만 자꾸 빠졌다가 마인보우을 잡아야될거같아요 클론도 차오주 있나 그러면 이거어 blond 마인보우 표현 과연 지금 무언가 구멍 오태 태어나지 못했다. 그거 아닙니까? 고칠수가 없는 약점인데 이걸 말해줘야되는데 멍어리 파티네 4퍼 아 아 맞다. 마인무 마인무 이게 초필이야 아 뭐야 먹었어 아 이런 기술이 먹었어 와 터지는거 와 터지는거 터지는거 와 기술이 2개네요 2개 2개고 먹었 아하하 야 근데 차오즈만 하지 못하다 역시 객불은 이거만한 기술이 없이 타격함 차오즈 하하 이틀쌍이 너무 웃긴다 좋아요 짭진반 차오즈로 보냈구요 그 다음에 빠바바밤 빠바밤 마라에서 되게 슬픈 장면이었는데 원래 차오즈가 자폭해서 죽는게 네퍼등에서 죽은거잖아 그치? 근데 그땐 되게 감동 장면인데 왜 이렇게 만들어왔지 되게 감동 감동이 있는 장면이야 그 장면 맞아 근데 CR도 안받겠지 이틀쌍 래퍼가 마이무 과자로 먹어주지 가라 과자가 되어라 백불 백불 요거야 50으로 끝내겠어 꺼져라 어 꺼져라 기뉴 와아 건물 부서지는거 보죠 저 페드로 합니다 지금 페드로 하고있어요 기뉴은 지금 클론이라서 외모 피부가 까만 겁니다 클론이라서 얘가 셀거야 레벨 13 졸라 세다고 그랬거든요 과연 얼마나 셀지 오랜만에 실력 발휘할 기회가 처음으로 한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치? 여태껏 까지는 약간 튜토리얼 느낌이거든요 지금 약간 히든캐릭으로 등장한거야 중간보신 느낌으로 약간 히든캐릭으로 등장한거야 중간보신 느낌으로 Z에서 얘 겁났을지 오오오오오 요이씨 맞어 뭐라는 거야 뭐지 이 새끼는 아아 온다 들어와 제발 나를 즐겁게 해줘 아까 그 하드모드의 압박을 느끼게 해달란 말이야 들어오라 클론부 와 피 많아 9800 아 이놈들 축정이네 아이 아이 뭐야 축정이잖아 차오즈 밤이요 차오즈 좀 그만 죽이자 좋아 이제 셀전 보스입니다 보스전 뭐 부우보다 약한 애들 3명이예요 별거 아니죠 레벨 7짜리 뭐 부우보다 약한 애들 3명이예요 레벨 7짜리 레벨 7짜리 레벨 7짜리 재운 어허 확신 세일이 포스가 있어 그래 아 이 공격 튕겨내기 아 스파킹 오 스파킹 아 서비스전 스파키 아 아드캔슬 일로와 내려와 와 근데 연출이 너무 멋있다 어 저 콤보가 안돼 어 이거 아닌데 아 콤보 잘못했어 일단 이 죽여버리고 여기다 콤보 한번 넣고 차오주방으로 마무리 아 빗나감 아 안돼 안돼 차오주방 가야돼 비공포 준비되었다 야 이거 원작재현 아니야 원작재현 차오주방 원작재현 아아 차오주방 원작재현은 못 졌다 그죠 빠바밤 빠바밤 초전사편 5장 피콜로의 부활 야 16호를 찾아랑 야 지금은 셀게임 때가 아니야 잠몸이잖아요 잠몸이잖아요 드래곤볼 제트 처음으로 손오공을 초사이언으로 만들어준 드래곤볼 제트 처음으로 손오공을 초사이언으로 만들어준 솔직히 보스중에 첫 등장할때 포스는 제일 셌던 프리저죠 그죠 이런 거랑과 함께 이상한 포스 기뉴 특정 대지 아 네 기뉴 특성 대지 약한 놈들이 정보 교환하면 뭐해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없이 약해버린대 그치 약골들인데 개왕님인가 누구지? 이 목소리만 듣고 맞춰야 되는 아 피콜로 어 요번에 피콜로를 구출하면 피콜로 나는 그 무전 보내기를 개왕님인 줄 알았어 개왕님 어 베지터 나왔다 베지터 피콜로를 찾아내라 여기 꼬아놔 일단 얘를 잡고 넘어가야겠다 빠밤밤바밤 나 5 3 나 5 3 아아 뭐 상대가 되죠 어디서 야무치가 언제쯤 야무치얏 나와 나와 소사이어의 쓰리 어 야 이걸 피했다고? 이 녀석이 이걸 피해? 그다 탑이야 선물을 준비했다 오 뭐야 이거 안쏘는데 아 필사에 초필이 두개인가보네 천진반 나 차우즈 쓰려고 했는데 이상한거 나왔어 저거 저거 약간 기공파도 초필로 있네 일단 캐릭터가 더 생긴건 없지 거기 Hé 여기다 디리 use 빠-바-밤-밤 오, 어찌워 대기 좋아다 와, 베이지톱 어, 얼구 어, 애들을 다 썼어 마자로 만들어주지 과자가 되어랏 야급, 야급 두 분이 오셨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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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마, 죽지마, 잘못됐어 아아 아, 나 왜 자꾸 차오즈 잘못 누르지 아아 아, 잘못 눌렀어, 아아 차오즈 밤이 이렇게 오, 우리 호그 부우 또 나왔네 그 부우를 잡아주고 그 다음 피클로를 구하겠습니다 오, 레벨 15 좀 더 팔닥팔, 팔닥팔닥 팔닥팔닥 거려봐 싸울 맛이나게 팔닥팔닥 거려보란 말이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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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진짜 액션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드래곤볼 3D 게임 중에 파이널바우트라는 게임 이후로 다 거의 3D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잘 만들었어 오늘도 지구는 박살납니다 원래 맞아, 피클로는 처음에 악역이었죠 악역 아아 아아, 그래? 피클로가 오반의 아들을 오반의 손... 오반의 딸을 돌봐준다고? 피클로가 이유식을 만들어? 피... 피클로는 오무츠...